시즌 2만 파이터 시우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텐데요 총 상금 790만 원 예선을 참 예수님을 걸쳐서 오늘은 군수원 대회가 오늘 이 자리에 옆에 서지게 되는데요 군수원 대회는 3백만 원 준우승 한 팀에게는 100만 원 위기상 한 팀에게는 무무수지 않나요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 총 상자팀 열애사팀 어떻게 군수원 대회에 시키겠습니다 이 가운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불구하고 여러분 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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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